성도들의 친교 공간뿐 아니라 문화 서역 공간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카페교회.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카페교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은 교회 카페. 커피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교회는 교인들의 친교 공간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간과 문화사역 공간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현재 한국의 5만 개 교회 중 5천여 개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90%가 카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수많은 브랜드 카페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카페를 준비 중인 교회를 비롯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회 카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 교회와 문화전도를 통해 부흥하기 원하는 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임병진 목사는 경기도 부천의 디바인 카페 교회를 개척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의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경험담을 들려주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문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암호를 하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대안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교회는 문화 목회, 문화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라서 카페 교회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바인 카페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 도구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페를 방문했다가 주일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카페 교회는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카페와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능성 카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페 속 작은 가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카작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카페 교회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대안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 작은 카페 교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일반 카페와의 차별성과 콘텐츠의 중요성을 주문합니다. 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뭐가 필요하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셔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 요즘 카페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가는 문화사회 콘텐츠의 대안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교직에 가서도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을 전도하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병진 목사와 주식회사 카자기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카페 교회 세미나는 카페 교회에 관심 있는 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